한 번 더 울산 북구 사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관이 발표될 자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선거인수 선거인수 에 대부분 다 조작된 거고 투표자 수 대부분도 조작된 거고 더불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거소 선상 빼고 관외사전 2728표 재배 동포 29표 관내 사전투표 1100호 전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조국혁신당 관외사전 2238표 조작 재회 투표 61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1140표 조작 그럼 조작이 무슨 뜻입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위조투표제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 이 위조투표제 이만큼 더한 겁니다 선거인수에 선거관립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여러분들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을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더해준 거 이 표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선관위 가 대준 위조투표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걸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이제 관심이 없겠죠 다 대통령 도 우리 표인데 무슨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바보천치는 아니고 몇 사람이 나눠 막아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진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다르게 이야기하면 발표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발표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표를 훔친 다음에 몇 대 몇으로 나눕니까 조국혁신당의 70% 더불어민주연합의 30%를 준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간단하기 때문에 딱 도표보면 전부가 다 이런 조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조국혁신당은 전부 다 사전빼기 당일에 다 풀러서지 않습니까 값도 어마어마해 크지 않습니까 많이 넣어줬으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우리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선관위 제조 위조 사전투표들 듬뿍듬뿍 쑤셔 넣어주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죠 뚱뚱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11번 살신 승인해서 조국혁신당을 위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지는 위조 투표준은 좀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뚱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여러분들 더불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표를 확 집어넣어줬으니까 국민의 미래는 항상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자유통일당 항상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선형 방정식을 프로그램화하기가 돌린 거죠 그래서 선거인수를 부풀리면 그만큼 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하면 바보 천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참가하면 할수록 선거인수가 커지니까 선거인수가 커지 이 누가 여러분 덕을 봅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국혁신당에 가는 표가 더 늘어나는 거죠 바보 천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사전투표하고 다니 니까 김건이도 사전투표하고 바보 천치들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렇게 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는 8645표를 여러분들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의 위조투표자 7036표고 관외 제외국민이 1609표가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8645표를 선거 조작품들이 70대 30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조국혁당의 6052표 더불어민주당의 2594표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은 4만 3천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만든 위조투표 지를 더해 가지고 5만 1872명이 사전투표소에 오셨다 이렇게 선관위가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 훔친 총표수는 8645표고 이 가운데 70%는 6052표는 조국혁신당에 더해 주고 2594표는 더불당에 더해 주고 이게 나오네요 조국혁신당은 조작되기 이전에 2만 1649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6052표 위조투표를 대해 가지고 2만 7701표를 받은 것을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선관위가 2594표를 더해 줘 가지고 원래 3만 185표에서 3만 2779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조작해서 여러분들 만드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야기죠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놔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애들이 이름들 국힘당이 푸닥거리 상공사공들이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냥 애국심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직함이란 하나도 없고 지적인 성실함이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에 대해서 내가 개탄하는 것은 지적인 성실함 지적인 정직함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통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선거가 조작에 대해 패배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패배했다고 이야기 하는 놈이 없나 아무튼 한편 없는 놈들 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야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어떻게 함께 살겠나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 어떻게 거짓말로 만들어 내겠습니까 이걸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만들어내겠습니까 사기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이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더 나오네요 울산 북구 비례대표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보시게 되면 9% 올려줬네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사이가 9%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 차이가 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투표를 다 제거하고 나면 0이 나오거든 당일투표 20% 사전투표 20%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사전과 당일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민주연합도 뭐죠 3%밖에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 30% 당일 30% 이게 정상적인 선거거든 정상적인 선거 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준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선거 데이터 만지면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알고 당하더라도 그건 할 수 없지만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관위 발표한 것하고 추정치 차이라는 것은 선관위가 더해준 표를 뺀 거지 않습니까 아래에선 선관위가 되어진 표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이만큼을 빼준 겁니다 이만큼 을 이만큼을 빼준 이 위조투표 절을 이만큼을 빼준 그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조작을 한 거고 이게 여러분들 뭐죠 조작 한 대에서 빼준 거 선관위의 위조투표 를 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 일단 관찰이 안 되자면 조국혁신당 보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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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크기도 아주 작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전부 다 조국혁신당 은 차이값이 플러스지 않습니까 왼쪽은 선관위가 위조투표지 더해 준 경우고 오른쪽은 위조투표지를 빼 준 겁니다 빼주면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늘씬하고 자연수 이게 자연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후보별 득표소 자연수인 경우고 이런 경우는 뭡니까 만든 수치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가 발표지인 겁니다 가짜 하고 진짜의 대결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이렇게 이런 지적인 그런 정직함이 없어 가지고 지적인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여름 증가시키는 것도 그렇게 이런 엉터기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나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조작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사를 하면서 피의자 이름 다룰 때 봐주고 싶으면 봐주지만 뭐 잡아 넣어야겠다 하면 제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적인 정직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적 재난인 겁니다 정직함이라는 등목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조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형편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도자들이 지적인 정직함이나 지적인 성실함이나 지적인 치열함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명 그냥 올리자 그렇게 하고 그냥 근거도 없이 밀어붙여 가지고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의사도 다 자기 나라 백성이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을 다 이런 악마로만 떨어 가지고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성 것 없는 것 보면 의사들 그냥 조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세금 내는 국민들인데 그냥 전부 몰려가서 죽일 놈을 만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없어서 여러분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행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좀 성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회가 여론도 다 조작을 하고 선거도 다 조작을 하고 정책도 다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뭡니까 특정 국민 집단을 그냥 악마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냥 선전 선동의 이름 사람들은 다 놀아나고 사람들도 거기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옳은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뭡니까 전부가 다 몰려가서 죽일 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렸을까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여러분 제가 나라의 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돈 보태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근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근본이 그거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위가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런 밑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것에서 위조 투표자를 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죠 더불어민주연합의 여러분들 표가 울산 북구에서 원래 3만 185표를 받았는데 선관위의 위조 투표지 여러분들 득택에 더불어민주의담이 3만 2779표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바뀐 겁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조국혁신당이 2만 7701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을 여러분들 제외하게 되면은 2만 1649표를 받은 겁니다 투표수는 선관위가 11만 6691표라고 울산 북구라고 발표했는데 부풀려진 거 빼니까 10만 8046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선관위가 17만 6102표라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선관위가 부풀린 선거인수를 빼니까 17만 6102표 이거는 일치하네요 선거인수가 부풀려진 거네요 이건 뭐 좀 이상한데 한번 찾아봐야겠네 다른 여러분들 정당은 국민의 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손을 안 댄 겁니다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 두 집단만 이런 표를 더해 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국혁신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투표수 선거인수가 전부 다 손을 댄 거거든요 진짜를 다 여러분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용해 이게 전부가 다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3만 185표 이게 여기가 나온 게 다 진짜를 여러분들 복원한 겁니다 진짜를 복원 이게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들인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다 복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화면을 캡처하셔가 나중에 비교해보시면 다 나오면 이게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연합의 농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4306표죠 선관위가 발표한 거 아니 1156표입니다 1156표 한번 보죠 1156표가 진짜가 얼마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941표인 겁니다 여러분들 농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연합은 1156표로 발표했는데 진짜가 여러분 1156표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941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선관위 이게 뭐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전체 다 이 자료를 다 만들어내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이런 이게 진짜 득표수를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덕부수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진짜를 다 복구를 해야 이런 이게 진짜가 나와야 이걸 가지고 뭐죠 이렇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분들 나무라기가 좀 그거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권위가 생기고 기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가짜를 다 이런 선관위가 발표하면 이 가짜를 진짜를 다 복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탄하자는 게 아니고 실체를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약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그런 마이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런 치료한 과학자들의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가정의 상비약이 된 그런 약품들을 가지고 뭐 잇몸이 붓거나 상처가 나면 다 고치지 않습니까 나라의 이런 권력을 교체하는 큰 중요한 선거를 선거에서 여러분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는 노력은 일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밝혀져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냥 비겁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진짜를 다 만들어내고 가짜 있으면 진짜를 다 복원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다 뭉개고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드는데 대통령이 모든 사람이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거 이제 지금은 비례대표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울산에서 두 자리 울산 북구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는 어떻게 당선됐는지 이게 이제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윤종호 정의당 후보는 8,638표를 선관위가 투입해 준 거죠 그리고 원래 5,396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런데 8,600표가 덜해지면서 14,033표로 여러분들 이긴 걸로 된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위조 투표에 투입한 것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산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